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너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다. 몇 번이든 처치해주마. 더 뛰게 해줄까? 아니 멈추게 해줄까? 저랑 놀려면 게임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. 고시려면 뭐가 필요한지 잘 하셔야 돼요. 저랑 놀려면 게임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. 꺼내야 할 정도였다. 무빙이 안되자. 야골이 야골은 생성있고 좀 이루어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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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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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믹 어흠 아흠 하흠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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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한 적도는 1라운드가 되었네요. 히힛 히힛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하하 억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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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인씨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시 사라진쌈! 히힛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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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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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